대구-경북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TBC 대구-경북 상생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제 통합이 주제인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3년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를 이용해 분석한 빅데이터가 처음으로 제시됐습니다. 통합 신공항 이전과 청년 일자리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먼저 황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경북 상생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생협력이라는 단어는 2017년 8위로 10위권에 진입한 뒤 지난해에는 3위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상생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대구-경북 상생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인지하게 되고 또한 그 단어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큰 의미였다. 올해의 주제인 경제 통합에 대해서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주요 이슈로 등장해 최근 3년 동안 검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상생 일자리도 관심이 커 대구-경북 상생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시도민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고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 조사에서 상생협력 사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투자 유치와 신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에서 긍정보다는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상생협력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적 단위를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도 좁고 제한된 시장 속에서 효율성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통합의 실질적 피로는 시장의 통합, 시장을 전체로 보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다만 문화관광 분야의 평가는 긍정이 부정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도-경제통합의 걸림돌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첫 번째로 꼽았고, 행정적 절차와 제도적 기반 취약, 의사소통 경험과 신뢰 부족 순이었습니다. TBC 황상인입니다.